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저는 아이스크림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는 아이스크림이 잘 어울려요! 오늘은 아이스크림이 너무 좋아요! 단무지 단무지 달콤한 맛 단무지 탕후루 어? rang김가루 새콤달콤한 맛 새콤달콤한 맛 새콤달콤달콤 오징어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요 양념이 잘 어울려요 탱탱한 맛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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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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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 쫄깃쫄깃 롱 매콤하니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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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에 찍어서 먹어야겠어요 오늘의 미니가 너무 맛있어요 특히 닭다리에 함께 먹으면 좋겠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정말 쫄깃해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이건 깨끗한 맛이에요 BREEF 소스 턱에 찍어서 좋네요 겉은 다음은 치즈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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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는 짭짤하고 말아요 치즈소스 치즈소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부탁드립니다.